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도자로 평신도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보금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를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전략인 다락방 전도 전략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개인전도 그리고 관계중심 전도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전도체험이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가 굉장히 초창기에 나온 교재고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개정된 개정본에는 오늘 강의 내용이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전 교재에 수록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개인전도 관계전도가 다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스케줄과 삶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내 삶 속에서도 되어지는 그러한 전도의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먼저 서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로 쓰임받고 또 어떻게 하면 나도 전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강단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구 삼아서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뭐 배운 게 없는데 나이가 많은데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사단의 어떤 속삭임이나 또 속임수에도 절대 속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뻔뻔스럽게 강단의 말씀 하나의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우 그러면 나는 뭐 전도 언제나 될까요? 전도 못하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꼭 복음 메시지를 뭐 달달달 못 외운다 할지라도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뭐 복음을 잘 정리가 안 됐다.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 들고 나가시면 돼요. 당장. 그리고 이제는 언약적 우리 성도들과 언약적 원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비록 못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옆에서 기도로 돕고 또 때로는 물질로 돕고 그리고 내가 직접 못 전해도 내가 복음받을 사람들을 안내해 줄 수도 있고 또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자료도 활용하고 원팀을 이루면 지금 당장이라도 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전도자로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라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도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리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다 현장 변화 70인 제자 행담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 원단의 말씀처럼 나의 24가 중요합니다. 이제 나의 24를 통해서 내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은혜 충만 오직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24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내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25시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확한 이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구 현장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연세가 많은 분이세요. 그분은 말을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보금 메시지 다 못 외우십니다. 달달달 잘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잘하시는 게 뭐냐 절대로 말씀을 안 놓칩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배를 안 놓치고 현장 예배 그리고 현장 훈련 절대 안 놓쳐요. 그리고 이제 교회 흐름 따라서 교구의 흐름 따라서 지교의 흐름 따라서 계속 이제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현장도 하고 대든 안 대든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그 참 진실하게 인도받고 있는 그 연세 많은 권사님이 현재 최근부터 간증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네요. 다 같은 사람도 전도되게 하시네요. 왜냐 자꾸 권사님 주변으로 관계 중심으로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막 애를 써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중심으로 자꾸 전도문이 열리니까 새가족도 오고 다락방도 열리고 하니까 자꾸 이제 전도사님한테도 붙여드리고 지역 사약자분들한테도 붙여드리고 같이 가서 다락방하고 본인이 말 잘 못하셔도 같이 가서 보금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도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다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절대로 전도는 부담이 아니죠. 그럼 첫 번째로 전도의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도라는 것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응답이냐 내 업의 현장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또는 랩런트들의 학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 볼 수 있게 불신자들도 볼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24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그리스도 하늘나라 성령축만 이 예배와 강단 말씀 이 나의 24 속에서 그냥 숨 마시고 있으면 열립니다. 엉뚱한 다른 짓만 안 하면 한 번은 제가 정시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딘가 보니까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제가 담당하는 지역에 누구 한 사람 만나달라고 자기 도련님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신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핏박하던 사람인데 가서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만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반대하고 기독교 험담하는 카페 인터넷 카페 안티 크리스찬 카페 운영자더라고요. 회원이 몇만 명 되더라고요. 그 회원이 기독교 욕하는 그 카페 그래서 이분이 만났는데 시간표가 된 거죠. 자기가 책 읽다가 감명을 받았대요. 무슨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대요. 그럼 성령이 역사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서 왔다고 그러냐고 제가 만나서 복음 전하니까 바로 영접하고 그러고 이제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한 번 들어서 안 되겠고 좀 매주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냐고 아 그럼요 그게 달아빠 아닙니까 아 그럼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속으로 그럼요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해서 아유 괜찮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괜찮아요. 달아빵 열렸죠. 그리고 그분이 아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아우 그러시냐고 여기 제가 교회 예배 시간 그 다음에 차량 운행 시간 알려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주부터 교회 왔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예배 훈련 따라 붙는데 완전 사명자 지금도 가끔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24를 누리고 있으면 보금 누리고 있으면 열리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전도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찾아오는 전도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전도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깃발 들고 보금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첫 번째 일곱 랩런트들이 이 증인인데 특히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입망을 보금 딱 누리고 있으니까 가만히 일을 하고 또 내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 보디발 장군이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밭에 있는 채소까지 복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애굽의 장관들을 만났는데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내가 나가면 꼭 내가 너의 억울함 풀어줄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찾아오는 전도.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2,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마가 다락방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 것입니다. 열다섯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흩어져있던 막 전도하던 120 제자들이 모이고 마가 다락방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열다섯 나라 이제 열다섯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 여러분이 이제 올해 우리 나중영광의 언약적 비전이 뭡니까? 바로 라스트천과 70인 제자운동입니다. 70인 제자운동이라는 것은 지역보고마를 말하거든요. 지역보고마 해야 세계보고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단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 지역에서 다락방 그 다음에 지교회를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중직자 성도 랩런트가 원팀을 이루는 거죠. 원팀 강단 말씀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이나 집에서 딱 다락방 이 지교에 세워놓고 여기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추고 정말 강단 한 말씀 가지고 오직 예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얘기 듣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누가 오냐면 기존 신자들이 와요. 당연히 오겠죠. 아 어디서 다락방 열었대요. 지역 다락방 어디서 지교에 열었대요. 그러면 이제 기존 신자 오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낙심자가 옵니다.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부담될 수 있는데 누구 집에서 다락방 하니까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세요. 가서 말씀 듣고 포럼도 하고 교제도 하게 오세요. 그러면 훨씬 오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약간 교회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 우리 성도인들은 이게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락방 지교회가 그러면 직장이나 또 지역에서 집에서 다락방 지교회를 딱 열어놓고 전도를 하고 영접했잖아요. 그럼 바로 교회에 오라고 하면 좀 멀 수가 있어. 그러면 아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사업장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거기서 성경 공부 알려준다고 그러면 그 새가족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이 없죠. 가까운 데서 일단 양육을 받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교회로 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신자도 오고 불신자도 오고 별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70인 언약 붙잡고 딱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다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복원 받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러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속하셔야 돼요. 지속할 때 역사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이제 현장이 급하기 때문에 찾아가야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봉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삼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보니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가서 전해주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찾아가서 안진뱅이에게 복음 전해주고 일으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 집사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많은 사람이 돌아온 역사들에 놨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팀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되어지는 전도를 누리고 또 나에게 찾아오는 전도를 누리고 그리고 찾아가는 전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전략이 중요하고 무슨 이론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인마누엘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과 행복이 누려지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말씀이 너무 송이 꿀처럼 달고 막 내가 정식이도 나의 24 누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죠 말씀이 너무 행복하고 찬양이 너무 좋고 그러면 다 됩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누림 속에서 있으면 되어지고요. 전도문이 열리고 영혼 붙이시고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성도들하고 또 동역자들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운동 또 다락방도 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락방 열어놓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갈급한 영혼들 문제 있는 사람들 또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이해하고 또 전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도는 뭐냐 이 전도라는 것은 최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무엇으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업입니까?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가장 값진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천사가 흠모할 만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늘 감사하고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러면 이 전도라는 것이 왜 최고의 축복 누리입니까? 강단에서 단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 자녀 살고 가정 살고 산업 살고 교회 살고 이 시대 살리는 거니까 후대 살리는 거니까 종합적인 축복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좀 다르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 영적 채널이요 가슴이 그럼 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이 언약적인 한이 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현장을 볼 때 이 현장에 복음이 없구나 정말 정말 다 있는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하나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구나 멸망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이 시대가 지금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 그리고 이제 길을 몰라서 사람들이 종교로 우상으로 막 점 구 막 이 종교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구나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교회들이 힘을 잃고 문을 닫고 있고 전도가 어렵다고 하고 그렇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을 볼 때 애통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현장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지금 버려져 있는데 이러한 현장을 보는 나 자신이 이러한 현장에 대한 언약적 한이 없고 늘 내 문제에 빠져 있는 나 늘 내 거에 빠져 있는 나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나 예배도 기도도 별로 가뭄이 없는 나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내 심령 여기에 대한 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가뭄 우리 가뭄이 많이 오래 믿었는데 왜 전도를 못할까 전도에 왜 전혀 관심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약적인 한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적인 한을 주옵소서 이러한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을 언약적 한으로 바라볼 때 오지게 비밀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죠 이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진 현장과 우리 가뭄과 또 직장과 지역 현장 저 후대들이 이제는 4등제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해결할 수 없구나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증인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흑암 문화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1, 3, 8 이거는 우리 다락방 이거 모르면 속된 말로 간첩이죠 우리 다락방 멤버가 아니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가 정말 이것만 누리고 전해야 되겠구나 오직의 비밀이 소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현장 살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유일성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 3, 8 이 세 개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유일성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제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이 보금경제 피체경제를 주시고 또 2, 3, 7 경제를 주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삶 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문 보고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치 마시고 계속해서 언약 잡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 언약 잡고 보금 누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문 보고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축복 증거를 주셔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이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전도는 교회가 누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거는 이제 바울이 쓰는데 그 대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건데 먼저 쓴 아니 누가가 쓰는 건데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 보금을 말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만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누가와 대오빌로와 같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이게 이제 교회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원약 붙잡고 또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바로 지역보고마 2, 3, 7보고마 또 렘넌튼도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원약 안에서 이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같이 또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다섯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열다섯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요엘서에 나타난 오순절날 오직 이 성령축만 내려주신다는 말씀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서 삼천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고 부흥되는 이제 이 다섯 가지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지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은 지역보고마 현장보고마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역보고마 현장보고마 하기에서 막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물론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건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전도는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기 전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교의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잘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있는 새가족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 전부 다 이게 문이에요 문 다 문 전도문 그래서 아 이성도님은 무슨 가게를 한다 그러면 거기 얼마나 문입니까 그렇죠 특별히 가게를 하고 뭐 장사를 하는 분들은 이거는 뭐 문 정도가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지역에 또 사시는 분들 그 지역에 왜 보내셨냐 그 회사에 왜 보내셨냐 학교 그렇죠 다 문이란 말이에요 다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4등전 2장 41절에 보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삼천 제자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어디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120성도를 통해서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여운의 성도님들이 이제 구역에서 지교에서 이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옵니다 시간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에게 현장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현장의 축복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냐 첫 번째로 현장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특히 불치병 원인 모를 병 그 다음에 영적인 병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문화의 병 이 흑안문에 빠져있는 병 여기에 유일한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랑하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전에서 이들이 구원받고 치유받으면 이제 이들이 굉장히 또 다른 많은 전도의 문들이 되어지죠 특히 막 치유받으면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로 내가 그러면 전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내 현장 그리고 내 일정 속에서 전도 스케줄을 이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또 내 직장 또 직분을 통해서 내가 전도 스케줄을 짜본다 전도를 고민해본다 생각해본다는 자체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내가 육신적인 걱정 안하고 그렇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영의 생각을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자체가 최고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 스케줄을 짜실 때 먼저 봐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가정과 가문으로 보내셨을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이런 가정 가문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셨구나 보금의 파발로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이 안에 가정 가문 안에 있는 것들이 뭐냐 이게 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아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늘 깨어있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뭐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메시지가 그게 시대 메시지입니다 시대 메시지 호세아가 이 가늠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적 가늠에 빠진 그 이스라엘 그 시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가문에 이상한 문제 있다 우리 가정에 이상한 문제 있다 남모를 문제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고 이 시대가 질병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 가문을 이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전도 스케줄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제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응답부터 주실 것입니다 사건을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또 내 마음의 어떤 확신과 그죠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먼저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실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폭발적인 전도운동이 쓰임받았습니까 먼저 그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하고 산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마가다라빵에서 또 120성도들과 함께 열흘을 집중했습니다 오직 성령 중간 그래서 내가 전도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는 성경 그대로 40일 집중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감람산에서 했던 이 40일 집중을 이제는 나 혼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같이 하셔도 되고 이제 새벽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밤시간에 하거나 이렇게 40일 집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정말 행복한 시간 정말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각인하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 행복하죠 그러면 이제 또 이때 뭐냐 전도를 위해서 또 성령인도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까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집중 집중으로 내가 인만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300명 300명 전도운동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00명 전도운동 그래서 보통 300명을 이제 영접을 했다 그러면 한 300명을 전도하고 복음전하면 한 30명이 영접하고 한 3명이 이제 제자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120성도가 한 300명씩 복음전했다고 했을 때 이제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 그대로 여러분이 300명 전도운동으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만남과 또 관계와 그리고 매일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어떻게 전도하길 원하실까 이제 어떤 전도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자체가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내가 매일 5분씩이라도 하면서 같이 이제 말씀 기도하는 것이 3호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전도를 고민하고 또 3호늘 속에서 인도받으실 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정말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과 현장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작은 미션입니다 이번 주 작은 미션은 우리 나의 가족을 어떻게 전도하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의 축복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이 기초방 강의를 통하여서 정말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찾아오는 전도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찾아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지역보고마 또 가문보고마 237보고마의 주역으로 70인 제자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